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정세형입니다. 오늘 투자할 곳은 한조매라며 정보라메 박살레르 커버컵 멀컵 Powerive 여기 꽉 차所있네요. 네 Anthony 이렇게 안까지 꽉 차 야 국물까지 이제 하는 게 있구나 시작했나요? 야 이거 비주얼해 지금 네 뭐 예 네 네 고춧가루 사장님이 너무 고소하네 이거 뭐하지? 달려 음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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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것도 아우 오 맛있네 고기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 아우 scared 하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이아몬드 벗겨진 왜 이렇게 말이야? 왜 이렇게 잘가오는 거고 어허 어디든지 예예 근데 다이아몬드 에헿 으이 에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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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